최근 들어 전 세계의 국제 정세는 정말 최악의 혼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주변에는 유독 이러한 분쟁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이 있고 또 오물풍선 등을 이용하며 한국에 자꾸만 도발을 걸어오는 북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더러 북한과의 비밀스러운 군사조약까지 맺으며 더욱 알 수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받음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러한 한국 주변의 심각한 지정학적 갈등이야말로 한국에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러한 국제마찰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이 말은 한국은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핵무장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을 부상시킴으로써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국제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군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점점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기밀서류까지 공개돼 현재 지정학적 갈등의 범인인 러시아와 중국까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대체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백악관 회의실, 한동안 잠잠하던 회의실에는 국방부 유력 관계자와 미 첩보부 관계자 등 여러 유명인사들이 모여 한국과 관련한 진지한 회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핵 개발 승인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한동안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이 대체 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동안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바쁜 상황이 지나가나 싶더니 제겐 또다시 긴급회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 테러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물풍선을 그저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소식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고 저희 쪽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핵 개발을 하기 전에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간을 보려는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회의로 미 첩보부 관계자가 나서 연설을 시작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기존의 미사일 도발 수단 대신 오물을 사용하는 선택은 한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격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한국의 강력한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측의 분석가들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 북한 입장에서는 특단의 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북한은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술로 오물풍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풍선 사건의 국제적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만한 은밀한 활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물풍선 발사 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비밀 핵실험이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와 같은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거든요. 또한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이 지연되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이 한국이 핵무장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오물풍선과 같은 비전통적인 공격으로 도발함으로써 한국의 균형을 깨뜨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위협에 몰두함으로써 관심과 자원을 핵무장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인정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나감으로써 잠재적으로 한국의 핵개발을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한국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벌려고 하는 다소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번 시간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책을 생각해 낸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기습침공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백지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셈이거든요.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에 몇몇 사람들은 이 말을 짚으며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의 뒤이은 연설에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고 아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쪽의 노련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할 명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냄으로써 나중에 한국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한국 쪽이 오물풍선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지면 그 즉시 화학물질이 담긴 풍선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이러한 오물풍선은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보복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군사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물풍선은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더 크고 사악한 계획의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 또한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미 저희 쪽의 첩보원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비전통적인 전쟁 전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국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심각한 보복 대응을 유발하지 않고 도발을 얼마나 멀리 확장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북한은 중국이 어떻게 전염병을 만들어냈고 전세계를 오염시켰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기에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물풍선이 비밀 생물 전쟁 연구를 위한 시초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폐기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 생물학적 작용제의 확산 패턴, 효과 및 심리적 영향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더 크고 파괴적인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한 소규모 실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발 전염병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에 있는 모두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중국발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왔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유력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놀라운 반박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북한이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완성할 만한 기술과 자원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북한은 한국이라는 거인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물론 북한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고 견제하는 건 오히려 한국 측의 손해가 될 겁니다.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은 국가고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자 미 첩보부 관계자는 다시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왔죠. 맞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혼자서 이런 계획을 꾸밀 능력은 안 되겠죠. 그러나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문제아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오물풍선 사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핵무장할 한국의 영향력과 정책에 간접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양국이 조율한 전략적 공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적대행위에 직접 연루시키지 않고도 한국을 자극하고 미국의 한국 핵무장 승인에 대한 결심을 다시 고민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세계가 북한의 기이하고 선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장을 진전시키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즉 오물풍선은 연막 역할을 하며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서 벗어나 언론 보도와 외교적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첩보부 관계자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확실했죠.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줬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드리죠. 북한은 자신들이 만약 한국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파장을 겪을 것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강력한 공격도 신속하고 치명적인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이에는 상징적인 도발을 넘어 어떠한 심각한 군사적 행동에도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한국과 북한과의 사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북한은 북한 그 자체의 위협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더욱 위협적인 법이죠. 그리고 북한은 식량, 연료,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심각한 국제 제재나 군사 개입을 초래하면서 한국과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게 심각한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도 하죠. 즉,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장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이 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양국은 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북한이 처리하면 이들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 아닐까요? 물론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 편이 좋겠지만 문제는 한국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이 떨어질 시 한국은 단 몇 달 안 해도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 같은 여러 규제들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엄청난 주목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쩌면 미국보다도 저력 있고 잠재력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도발도 자제시키면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호의와 협력을 보여주는데 매우 진심인 상태죠. 한국이 그저 핵무기만 개발해낸다면 이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어떤 국가보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이 중요한 국가고 실제로 러시아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자존심마저 전부 버리고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일단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첨단 무기는 이미 아시아권의 국가부터 동유럽까지 싹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의 강력한 면모만 봐도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이 떨어질 경우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이 나라가 일반적인 핵무기만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의 그간 원자력 개발을 통해 비축해둔 우라늄과 이들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면모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핵보다도 훨씬 발전된 핵무기를 그것도 수천발이나 개발해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존경도 바로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힘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국력이야말로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이 평가하도록 이끈 것이죠. 러시아는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마당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인데 압도적인 핵무기를 가지게 될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척이라도 지지 않으며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설 한국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상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며 어떻게 해야 한국이라는 신흥 패권국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호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전에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주는 한국을 비방할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러시아에 다소 자존심 상하는 노력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에 진지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 첩보부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을 시작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핵을 개발해본 적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이 나라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핵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한국에 대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관계자는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문제와 국가가 아닌 모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 덕분에 이익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착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지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고 아마 푸틴은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 한국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성능의 핵무기들을 매우 빠르게 개발해낼 것이고 러시아를 가뿐히 넘는 엄청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을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정밀공학 및 재료과학 수준은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산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자, 반도체, 조선 등 각종 민간산업에서도 기술력의 선두자리에 서 있죠. 물론 한국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핵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재는 한국 특유의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에 완전히 극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재다능함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단순한 핵분열 기반의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원시적인 핵무기를 건너뛰고 핵융합폭탄, 즉 열 핵무기를 개발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열 핵무기는 소수 동위원소를 사용하기에 전통적인 핵분열 기반의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미사일을 수십, 수백 발은 날려야 하겠지만 핵분열 미사일 단계를 뛰어넘은 한국은 열 핵무기 미사일 단 몇 발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전부 다 끝장낼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핵무장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수십 년이나 걸렸다면 한국은 핵무장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미사일 역시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미사일은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스텔스 기술이 통합된 공포의 ICBM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의 핵탄두는 적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전부 피해내서 발사와 동시에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전부 요격하면서 탐지되지 않는 강력한 핵미사일 몇 발로 적국을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너무나도 이미지를 잘 쌓아온 탓에 전세계는 한국이 이렇듯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에 엄청난 지출을 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이러한 강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이런 까닥에 러시아는 핵무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치르려고 해봤자 한국은 북한쯤은 한 손가락으로도 놀아주면서 핵개발에 있어서 지체 없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핵미사일을 갖게 된 한국의 총군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도 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사실상 국제왕따가 돼버린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러시아가 한국에 필요 이상으로 저자세로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외에도 강력한 점들이 많은 국가거든요. 일단 한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선진기술과 산업 부문에 의해 이끌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삼성, LG 그리고 현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강점은 한국을 국제무역의 중요한 참가자이자 경제협력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력과 버금가는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5G 기술,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발전은 세계적인 표준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 협력의 가능성과 한국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점점 더 세력이 커질 한국이 아니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는 자신이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국방 기술과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는 현대적이고 매우 능력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전략적인 국방 체계와 준비태세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그간 자신이 침략해온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방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겐 동유럽을 다룰 때와는 달리 매우 섬세하고 다소 숙이고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강력한 힘은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강제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구걸과 비슷한 관계 요구는 제가 연설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북 철도와 같은 남북한이 참여하는 3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지역 연결성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여러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상 북한이 한국의 진지한 공격을 감행할 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백악관 관계자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열아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첩보부 관계자 또한 자신의 논리적 결점을 인정했죠. 아무래도 여러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당신의 의견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군요. 물론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겠지만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어질 일은 없으니 한국은 그저 북한만 신경 쓰면 되겠죠. 당연히 한국은 최소한의 긴장의 끝마저 놓지는 않아야겠지만 여전히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끝에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키움으로써 완벽한 나라로 거듭났기 때문이겠죠. 저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성장한 한국이 몹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 전 세계가 떠들썩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주장이 제기되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안보 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여러 국제회의를 준비하느라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 사안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세계평화라는 대의적인 명분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감과 이 나라의 핵무장이 가져올 아시아의 안정과 그로부터 얻을 잠재적인 이익 등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곤 하는데 중국만은 전혀 달랐거든요. 분명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이 얻을 이익도 충분히 많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까지 반대했고 이에 회의는 항상 난항을 겪곤 했죠. 그리고 회의가 자꾸만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허무하게 끝날수록 저와 관계자들은 점점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서장이 중국 측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대항하고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전문가를 구했다며 호들갑을 떨어댔거든요. 그는 군인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로 현재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고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의 전문적인 경력을 보고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며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장이 들어가자마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들어온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거든요. 도대체 냉혹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 같은 이곳 회의장에서 백발의 노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번 회의도 망했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전문가는 이내 꽤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은 논의하고 말고도 없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한국은 안보상의 이익을 얻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음에 따라 안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강화된 안보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해상항로와 무역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을 위해 이러한 항로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은 지역 분쟁으로 인한 혼란의 위험 감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한국을 강력한 안보 파트너로 둔다면 나토의 전략적 영향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로 인해 안정적으로 변한 한반도는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중요한 무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거거든요. 이 지역의 안정성은 중국 투자와 경제 성장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정성의 보장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고 강화된 안보는 장기 투자와 양국 무역에 대한 더 큰 신뢰로 이어져 두 경제 모두의 이익을 줄 수 있죠. 또한 결정적으로 한반도 근처의 중무장 병력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나 서쪽 국경과 같은 다른 관심 지역을 우선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만을 주고 있고 날이 갈수록 막 나가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승인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도대체 이 당연한 사안을 왜 아직까지도 논의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수준이죠. 전문가의 주장은 완벽했습니다. 기존에 자기 할 말만 하던 생산성 없는 회의와는 달리 그는 각자가 얻을 이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그 어떤 억지도 부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나 중국 측은 잠시 수군대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중국이 한국 따위와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중국은 내수시장이 매우 강력한 국가로 굳이 한국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또한 소국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마땅하고 이건 굳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 한국 정도는 중국인들이 관광만 가지 않아도 빈곤으로 쓰러질 약소국이니까 말이야. 우리 중국이 원하는 건 하나야. 그건 바로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거지. 일단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강대국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소국인 한국 따위가 그런 특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국가로 이 나라가 핵무기를 엄한 곳에 날리는 등의 비이성적 행동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 즉, 한국의 핵무장은 곧 중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고 중국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즉시 이들이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한국 침략을 통해 대만과 함께 점령해버릴 거야. 내부의 결과 한국 같은 작은 국가는 못해도 3일이면 서울까지 전부 점령해버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한국은 대국 앞에서 처신을 잘해야 할 거야. 저는 중국인의 논리 없는 생때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을 설득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저 중국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였고 이들은 애초부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인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군사 전문가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속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여러 첩보를 받았거든요. 중국의 몇몇 강경론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 한국이 핵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기습 침공을 함으로써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꺾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중국의 현재 상황상 꽤나 실형 가능성이 높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이 한국 견제를 위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침공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100%의 가정을 하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한국군과 등을 맞대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지금의 중국인들처럼 한국군을 무시했던 게 사실이죠. 한국의 군사력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과 연합군은 처음에 이들을 잘 몰랐고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출신의 거지 부대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뛰어난 기술, 훈련,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인식은 빠르게 깨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청룡사단과 백마사단의 병사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과 위험한 지형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금의 환대도 기대도 없이 도착했지만 곧 엄청난 전사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죠. 전장에서 그들의 존재는 든든한 등불과 같았습니다. 한국군의 절도 있는 군기와 치열한 투지는 모든 연합군 병사들이 그들 옆에서 싸우고 싶어 하게끔 만들었고 한국군과 함께 싸우면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는 미신까지 만들었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1967년 2월의 짜빈동 전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종군 기자를 호의하기 위해 잠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다녔고 재수없게도 이 전투에 휘말리고 말았죠. 베트콩들은 그야말로 끝도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맹렬한 기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병대는 비상한 집념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쇠였고 베트콩들은 끊임없는 맹공을 퍼부었지만 한국군은 오히려 위기 속에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화된 진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부터 잘 짜여진 폭격까지 이들은 전술적으로 탁월한 센스를 보여줬고 전쟁터 전략의 달인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한국군은 도저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으로써 베트남전의 영웅이 되었죠. 그 후로도 저는 한국군들과 이상하리만큼 많은 접점을 가졌습니다. 한국군들은 철저한 정찰을 수행했고 종종 베트콩과 맞먹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죠. 압박감 속에서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은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적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적응력과 거침없는 공격정신은 항상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것을 경악할 만한 승리로 바꾸어 놓았고 연합군은 이제 한국군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물론 한국군의 기강과 사기는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행동과 군기를 유지했고 이것은 동맹국과 적국 모드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인들은 깊은 동지혜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했죠. 임무와 동료들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은 응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전투력을 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무엇보다 깊은 감동을 준 것은 한국인들의 전우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처입은 병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려는 원칙 즉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군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혼란과 열쇠로 압도될 때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쓰러진 형제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깊은 우정과 책임감은 저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전쟁의 상황이라지만 인간 사이의 유대감을 강력하게 상기시켰고 우리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메콩강 삼각주에서 있었던 밤샘 작전 위험투성이의 작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이동할 때 매복 공격으로 우리 병사 몇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군은 망설임 없이 방어 경계선을 형성했고 의료진은 부상자들을 안정시키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빈틈없는 협조와 공격 속의 용맹함은 모든 부상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들을 보면서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한국의 전사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감정적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우리의 동지에는 전쟁터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더 조용한 순간에 우리는 이야기와 식사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의 목적과 상호 존중을 가지고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우리는 분명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죠. 고향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전통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고국을 지키려는 그들의 변함없는 결의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반영했고 언어와 국적을 초월하는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뭐 사실 한국군을 좋아했던 건 연합군 병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한국군은 베트남 마을에 학교, 병원, 인프라를 건설했고 태권도 교육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며 민심을 챙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전투기술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대체 이들에게 못하는 건 뭘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더군요. 그들은 진정한 힘이 단순히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재건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들, 이 헌신과 베풀매 순간들은 제가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남긴 유산은 명예와 용기, 그리고 박예의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변함없는 헌신으로 싸우며 항상 형제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느낀 안도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헌신은 가장 어두운 시절의 희망과 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피 흘렸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무례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의 말을 도중에 끊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거든요. 그러나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오히려 중국인들은 회의장에 있던 세계 각국의 인사들에게 문매를 맞으며 결국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사 전문가는 잠시 목을 풀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는 것이죠.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서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 장병들의 남다른 용기와 동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저는 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력한 정신력과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즉,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중국군은 들어오는 족족, 한국군에 의해 무참히 박살이 날 거라는 말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한국군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가장 큰 장애물을 결국 극복하고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부터 빈틈없는 방어기동 수행까지 그들의 전술적 재능은 모든 작전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침공을 받게 된다면 현재 더욱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무장한 현대 한국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술적 능력을 파괴적인 효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은 베트남의 정글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갈고 닦은 유격전에 대한 한국군의 전문성은 그들이 모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정확하고 조직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은 적의 작전을 방해하고 해체시켜 침략자들을 사분호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짜빈동 전투 등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군 장병들의 투철한 정신은 그들의 군사정신을 보여주는 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정신은 그들의 동지와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구현됩니다. 침략이 발생하면 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결의는 한국의 전국민을 자극할 것이고 모든 장병들을 든든한 조국 수호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의 중국군은 정말로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보면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조차 하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중국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만 봐도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오랜 격언이 떠오르게 할 정도죠. 과연 애국심 하나 없이 갈갈이 찢겨 분열되어 있는 군대가 서로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중국은 어떠한 동기부여나 애국심도 없는 그저 끌려온 군대일 뿐이고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절대로 한국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공산당의 군대들은 서로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바로 겉으로는 형제를 외치며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척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나몰라라 하며 그 누구보다 빨리 배신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건 베트콩들도 그랬고 중국군들도 마찬가지일 테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군대로는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군을 좀 보세요. 오늘날 한국군은 그때보다도 잘 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과 국가적 자긍심에 깊은 동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도 바로 그들의 우애와 단결심이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국민적 단결은 침공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동원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투지는 그들의 앞선 훈련과 결합되어 모든 대치 상황이 치열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국군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과 불굴의 의지로 무장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곧 베트콩들이 한국군에게 격퇴당했던 것처럼 무참히 쓸려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결심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넘볼 수 없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고 항상 적을 압도하고 앞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군사적 이점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최첨단 감시 및 정찰 능력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적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기 훨씬 전에 탐지, 추적 및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강력한 정신무장으로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것이 분명하죠. 한국군은 침략자에 맞서서는 국민적 통합을 통해 힘을 얻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중국군은 단순히 군사력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양보 없는 정신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용맹한 군인들과 함께 싸워온 저로서 한국이라는 벌집에 침략할 만큼 어리석은 나라는 반드시 전멸할 것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용맹함, 전술적인 탁월함,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국가적인 단합은 그 누구에게도 견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한국은 필적할 수 없는 맹렬한 기세와 투지로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기억은 제게 한국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침략자 중국인들은 베트남의 정글에서 전세를 뒤집었던 바로 그 용맹과 결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할 것입니다. 한국의 꺾이지 않는 힘과 회복력을 고려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강력한 주장에 그렇게나 거만하고 말이 안 통하던 중국인들은 겁에 질렸는지 볼펜을 잡은 손마저 떨어댔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장이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전문가를 데려온 이유는 애초부터 중국인들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의 논리로 설득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은 중국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물러보고 침공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전문가들은 역시나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당치도 않는 소리로 중국을 겁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국가로 군대 비리도 무척이나 심해서 총알을 녹여서 철물점에 팔아먹는 수준이라고 해. 또한 후진적인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무기는커녕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게 분명하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국과 다름없는 한국을 위해 제안을 하나 하지. 어차피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 개발을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한국의 가난한 경제 상황상 핵무기를 유지할 능력도 안 될 테니 한국은 중국의 핵무기를 수입할 것이며 핵 발사 버튼도 중국에 맡기는 거 어때? 여기까지가 중국이 한국에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그는 헛소리를 하는 것 치고는 목소리가 마구잡이로 떨리며 상당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군사 전문가는 기도 안 찬다는 듯 핵 웃으며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어떤 자료를 보길래 하나같이 그런 호무맹랑한 주장을 해대는 걸까요? 현재 집 없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난한 중국은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을 숨기기 위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중국보다도 뛰어난 핵기술력을 보유한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밝히고 싶군요. 일단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민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사실 원자력 기술이라는 부분이 민간과 군사 부분에 대한 경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 한국은 이러한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언제 얻게 될지 모르는 핵무장에 대해 미리 준비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은 기술적인 준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미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든 준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핵무기의 핵심 요소인 플루토늄 야금, 폭발 렌즈, 핵 기폭장치 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상태로 예상되고 이러한 기반 작업이 이루어지면 실제 무기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부품을 조립하는 것 외엔 별다른 과정을 거칠 것도 없죠. 그런데 아마 한국은 그러한 테스트 과정조차 상당히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권위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핵무기 개발을 더더욱 앞당길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설계와 생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고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실험 없이 핵폭발을 모델링하고 다양한 무기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 전체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겠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분열성 물질 비축과 첨단 기술 인프라로 핵장치를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핵분열성 물질이 이미 정제됐다고 가정하면 이를 기능성 탄도로 바꾸는 데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핵을 고폭 렌즈, 기폭장치 등으로 조립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정밀공학 능력은 이들 부품을 신속하게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죠. 즉, 한국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당장 몇 주만 해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핵 연구 개발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후진적인 기술력만을 보여줬던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이 생산해낼 핵무기조차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한국은 현대 핵무기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전자 및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첨단 컴퓨팅 및 정밀 제조 능력은 탄두를 소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배치하기 쉽게 만들겠죠. 이러한 기술은 또한 핵미사일을 위한 정교한 유도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켜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보다 십수배 이상 뛰어난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를 판매하고 핵사용 권한도 가져가겠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만한 헛소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나요? 중국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든 한국의 핵무장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사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점차 중국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점점 소외되고 침몰하는 중국은 나중에 가서야 한국의 기술력을 진작에 본받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전문가의 연설에 중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중국인들은 멋쩍은 듯 회의장에서 도망나가는 것을 끝으로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스토리에 완전히 감명을 받고 이 나라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핵무장 상황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돌발 행동을 가정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훈련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훈련에서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재학 중이며 자랑스러운 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주제로 인해 꽤나 시끄러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완성도 높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 주장하던데 저는 그러한 주장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 핵무기라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군사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군사대학에서 여러 훈련을 받을수록 지표상으로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 때문이었는데요. 분명 지표상으로는 중국은 세계 군사력 2위이자 경제규모도 2위라고 평가받는 국가고 이런 통계만 본다면 중국은 분명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중국계 학생들은 매 훈련마다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위험한 훈련을 앞둘 때마다 부상을 핑계로 열외하기 바빴고 심지어 힘든 행군 훈련을 할 때는 자신들의 군수품이 무겁다는 이유로 전부 몰래 버리는 황당한 행동을 일삼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행군 중에 자신의 군수품을 버린 뒤에 도착지에 거의 다와서는 다른 학생들의 군수품을 훔쳐서 메꾸려고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이들은 사격 등의 군사평가에서 늘 최하위를 기록하곤 했고 저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은 그저 국가의 규모 때문에 과대평가받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중국을 넘어 한국까지 과소평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의 세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미국의 군사대학에 재학 중이고 마땅히 미국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중국을 찬양하며 뜬금없이 한국을 비하는 등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이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사안 같은 경우도 중국계 학생들은 늘 한국은 후진국이자 이렇다 할 군사 기술도 없는 국가라며 이런 근본도 없는 국가의 핵무기를 맡기는 건 초등학생에게 시한폭탄 뇌관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며 매일같이 모여 결사반대 시위를 하더군요. 심지어 몇몇 중국계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귀화하고 싶어서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군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늘 훈련이 힘들다며 울기 일쑤고 사격 능력도 형편없어서 자신의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에 총을 쏘는 등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며 비난해댔죠. 그리고 중국계 학생들의 한국 비난이 계속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점점 세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매우 과대평가되었고 상상 이상으로 한심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현실인데 이런 나라에 무시를 당하는 한국은 얼마나 개차반이라는 건지 저는 기존의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고 한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는 아니 핵무기를 만들 능력조차 없는 후진국쯤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이었는데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한국 침공을 대비하고자 비공개 한미 연합훈련이 개최되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대만해역 근처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한국 앞바다인 서해 근처에서도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명백히 한국에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이며 한국이 핵 개발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소에 매우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에 미군 소속으로 이러한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건 제 커리어를 챙기고 휴식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처럼 생각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합지졸 군대인 중국군에게 무시를 당하는 한국군은 얼마나 허접하고 약하겠어요? 이건 연합훈련이라곤 하지만 초등학생을 놀아주는 성인의 역할을 맡은 것과 다름없었고 오랜만에 한국이라는 해외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을 받으러 한국으로 가기 직전 학장님이 뜻밖의 연설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곧 미군 장교로 복무하게 될 테고 세계 최강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은 세계 최강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지나치게 어깨에 힘을 주는 학생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저는 주한미군 출신이고 제 경험을 이야기해본다면 한국은 그런 허세가 통하지 않는 나라일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건국 역사부터가 특별하거든요. 자, 한국이 직면했던 역경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파괴적인 한국전쟁 이후 한국당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한정된 천연자원과 대다수의 농업경제로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에 대한 놀라운 헌신과 집단적 노력으로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정신과 국가를 제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노력과 혁신 그리고 투지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길로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삼성하면 애플의 라이벌인 글로벌 기술회사라고만 생각하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삼성은 식료품과 국수를 파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거인으로 이어질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삼성의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 추구는 삼성을 전자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시작을 세계적인 성과로 바꾸려는 한국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자원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국에 배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현재 무엇을 이뤄냈는지 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몹시 내구성이 좋은 현대자동차의 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까지 주름잡고 있는 현대도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1970년대 초 현대는 대담하게 조선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 해양건설에 대한 역사 자체가 없는 나라로서는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러한 전세계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특유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처음부터 세계 최대 조선소를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초대형 유조선을 인도했습니다. 이 대담한 모험은 순수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한국은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엄청난 저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침공 가정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간다면 미군은 한국군의 대항군 역할로 핵무기를 탈취하는 실전 훈련, 한국군을 섬멸하는 작전 등을 벌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역사와 견줄 수 없는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한국은 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준비할 게 분명하거든요. 뭐, 몇몇 학생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경제 및 기술 계획에 대한 경험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심한 실행과 협력을 통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이 읽어온 산업을 좀 보세요.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빠른 발전과 같은 성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실적은 빡빡한 마감 시간 속에서 복잡한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들만의 능력을 보여줄 뿐더러 한국인의 혁신 정신과 신기술의 신속한 적응 및 구현 능력이 결합되어 핵 개발과 같은 고차원의 기술적 도전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을 글로벌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핵 개발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 달만 해도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한국은 개전 초기 한 달 동안만 적의 공세를 잘 버틴다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핵 개발 속도를 자랑하며 모두를 놀래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한국군도 한 달만 잘 버티자는 전략을 들고 나오겠죠. 즉, 대한군으로 활약할 여러분들은 한국의 시간을 깨부숴야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여러분들이더라도 한국군과의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도넘은 자신감 대신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직접 한국군과 부대끼며 살았고 이때 미군의 겸손이라는 감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학장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저 귀를 후비면서 대충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오합지졸인 중국군들이 출병해도 일주일이면 초토화된다던 한국인데 이런 나라가 뭘 보여줘봤자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분명 중국계 학생들 말로는 한국은 애초에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다고 했기에 학장님의 도넘은 한국 칭찬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학장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군의 체격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보통 백인이 동양인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통상적인 개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군들보다 키가 컸고 거의 엘리트 운동선수와 견줄만한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군들은 미군은 세계 최고라는 일념화에 한국군을 얕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에 저는 겉모습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한국군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의 중국계 병사들은 전형적인 동양인답게 키도 몹시 작고 왜소하며 항상 매가리가 없는 약해빠진 모습만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완전히 다른 외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이내 실망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한국 예비군들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이건 매우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예비군 제도가 있고 예비군은 늘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기에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대로 끌려가게 된 예비역 훈련장에는 역시나 모든 게 전부 불만이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 예비군들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들이 그 어떠한 말도 안 들을 것을 예상했기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하지만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웬 한국인 현역 병사들과 미군들이 장갑차 하나를 붙잡고 낑낑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갑차는 정체불명의 원인으로 고장나버린 모양이었고 이 문제는 한국인 현역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러 온 미군들조차 쉽게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나 매사가 귀찮다는 듯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한국인 예비군 한 명이 자신감 있게 장갑차 쪽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역시나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인 현역 병사들과 미군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본적인 도구와 고급 도구를 사용하여 철저한 진단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며 장갑차의 문제를 오작동한 연료 주입기와 결함이 있는 전기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예비역은 조심스럽게 연료 시스템을 분해하고 효율적인 지시를 통해 다른 현역 병사에게 꼼꼼하게 전기 부품을 다시 연결하게 하는 등 원활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예비역에 믿기지 않는 정비실력 덕분에 그저 기본적인 보급품 키트만으로 손상된 부품을 제거하고 새 부품을 설치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역과 현역으로 급조된 한국팀의 정밀도와 팀워크는 차량을 재조립하고 모든 연결과 볼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훈련장을 도망가버릴 것만 같이 극도로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던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결국 장갑차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미군들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영웅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장갑차를 고쳐버린 한국 예비역은 자신이 현역이었으면 3배는 더 빨리 고쳤을 거라는 듯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예비역들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예비군 훈련은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지 제가 평가를 맡은 예비군분대는 진지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엔지니어링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요. 심지어 이 훈련은 정밀도와 속도 그리고 팀워크를 요구하는 훈련인 모의강을 가로지르는 임시다리를 건설하는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예비역들은 현역도 아니고 무슨 이런 훈련을 하냐는 듯 그 즉시 야유를 보냈지만 이들은 처음에 비협조적인 태도와는 달리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몹시 안 좋았음에도 예비군 부대는 몇 분 안에 이 지역을 조사했고 설계를 설명했고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은 조립식 모듈식 부품을 사용하여 무거운 군용 차량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물을 빠르게 조립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정도 훈련은 현역들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고난도의 훈련이었음에도 한국 예비군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침착하게 협동하여 빠르게 다리를 강화하고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한국 예비군 팀은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후 다리를 신속하게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죠. 한국 예비군들은 이젠 더 이상 군인이 아님에도 미군 현역들조차 감히 흉내도 못 내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 예비군들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현역 군인들은 얼마나 더 강한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릴 뿐이었습니다. 미군 예비역들은 짜증스럽고 귀찮은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력 또한 거의 민간인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기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 예비역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기에 인구의 절반이 이런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결국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 예비역들의 사격실력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사격 직전까지 내내 졸다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여지없이 만발을 맞추며 스나이퍼의 본능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자유로운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총을 이렇게나 잘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저는 한국 예비군들의 강력한 면모에 다시 한 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저는 동료들과 합류한 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보고도 믿기지 않는 한국 예비군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당연히 동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든 너 너무 겁먹은 거 아냐? 그래봤자 상대는 한국이라고.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고 전력의 3분의 1만 사용해도 한국군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대한군으로서 한국군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아마 이들은 자신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르지. 우리가 한국의 직접 핵무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자고.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훈련 초반부터 맹렬하게 진격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군은 한국군에 비해 군사장비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초반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보였죠. 공격의 강도와 속도의 허를 찔린 한국군은 더 깊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훈련 5일차가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저희가 드디어 핵시설로 보이는 시설을 점령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종료됨을 예상했을 때 저희는 이내 한국군은 미군을 오도하기 위해 핵기지의 실제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가짜 설치물을 배치해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즉, 저희가 공격한 건 그저 미끼였고 진짜 모의 핵시설물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군의 이러한 전술은 미끼를 공격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미군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엄청난 훈련으로 이곳 지형을 완전히 꿰고 있는지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한국 부대가 미군의 보급로를 끊고 동시에 후방의 뺑소니 공격을 감행하여 엄청난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알고 보니 한국군은 애초부터 미군의 접근로를 따라 매복 지점을 설정했었고 이러한 매복 지점은 모의 부비트랩과 급조 폭발 장치와 결합되어 완전히 고립되어버린 저희 본대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우세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이들은 분명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소규모 난점만을 벌이며 저희의 정신과 체력을 갉아먹기만 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의 희대의 전략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버린 저희는 세계 최강의 최첨단 군사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한국군은 모의 EMP 장치를 사용하여 미군의 전자통신 및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 전자파 차단은 안 그래도 고립되었던 미군 부대를 더욱 고립시키고 통신기기와 GPS 시스템이 모두 작동을 멈추게 하면서 반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드디어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의 진격은 멈췄고 저희는 이제 한없이 뒤로 밀려나기만 해야 했죠. 그리고 저희 부대 내부에서는 시간이 없으니 무리해서라도 돌파를 감행해야 한다는 쪽과 어떻게든 후방 부대와 합류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대체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것인지 이들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마저 절대로 놓치지 않더군요. 한국군은 이젠 심리전까지 감행하며 저희가 낮은 사기를 유지하도록 했거든요. 한국군의 특수부대는 숨겨진 터널망을 이용하여 미군의 진지에 기습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저희의 무질서를 이용하고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선택지도 택할 수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이 보낸 작은 감시 드론들은 높은 곳에서 저희 진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의 모든 움직임은 추적당함과 동시에 한국 지상군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마치 미군의 전략과 움직임을 전부 깨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한국군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던 저희는 한국군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고 항상 미군보다 한 발 앞서 있었죠. 결국 날이 갈수록 지치는 건 미군이었고 훈련이 끝날 무렵 미군은 한국군의 모의 핵기지를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흩어진 부대를 각계격파하는 한국군의 천재적인 전술로 인해 부대 전멸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군은 이젠 자신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확신했는지 남아있는 미군을 압도하는 조정된 반격을 감행했고 저희는 결국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저희를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기술적인 우위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집념과 전술적인 탁월함에 의해 궁극적으로 압도되었고 한국군은 그저 진지를 지키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오히려 대한군인 저희를 역으로 공격해 전멸시켜버리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었죠. 뭐 저희는 한국군의 강력함을 완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괜히 뻘쭘해서 대체적으로 어린 한국군의 나이를 지적했는데요. 한국군은 젊고 저희는 늙었으니 당연히 훈련은 한국군에 유리했다는 장난을 건넨 것이죠. 그러나 한국군 병사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더군요. 글쎄요. 아마 한국 예비역과 민방위들을 전부 합치면 오히려 현역이 제일 약할 수도 있는걸요? 지금의 한국 중장년층 세대는 지금의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실전 훈련을 받았고 복무 기간도 길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젊은 저보다도 풍채가 훨씬 좋고 힘도 세시죠. 저는 꽤 젊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싸운다면 무조건 질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저희는 말문이 막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겉으로 드러난 통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고 오히려 실전에 돌입한다면 까보면 오압지졸인 중국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확실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